피지컬 100과 오징어 게임을 하나로 합쳐놓은 미친 요리 예능의 탄생 한국이 하면 그 흔해 빠진 예능도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넷플릭스는 당장 시즌2를 내놔라 최근 화제성을 씹어먹고 있는 흑백 요리사에 대한 전세계 시청자들의 반응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홍콩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에서 1위를 차지하는 건 물론 전세계 무려 75개국에서 탑10에 오르며 흥행 열기를 이어가고 있죠 이렇듯 프로그램이 엄청난 화제가 되면서 셰프들의 운영하는 식당들의 예약 열기도 치열한데요 급기야 해외에서까지 출연자들의 식당 정보를 묻는 질문들이 폭주하며 셰프들의 레스토랑이 현재 예약 마감으로 예약조차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국에서 흥행하는 예능이 나오면 꼭 뒤에서 몰래 챙겨보면서도 어떻게든 트집을 잡아서 깎아내리고 싶어 안달인 나라가 있죠 바로 중국인데요 이번엔 또 어떤 걸로 생란이 를 치고 있는 걸까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리 예능이 거짓어 거기지라며 별 생각 없이 틀었다가 밤새 시청하고 뜬 눈으로 출근했다는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바로 넷플릭스 화제성 1위를 휩쓸고 있는 흑백요리사 계급전쟁 이야기인데요 사실 앞서도 아이언 셰프나 마스터 셰프 등 수많은 요리 예능이 있었습니다 한국만 하더라도 맛있고 한식대첩 등등 프로그램들이 시즌별로 제작되며 큰 인기를 끌었죠 근데 이번 흑백요리사가 다른 요리 예능에 비해 유독 두드러진다는 평가와 함께 엄청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일단 수십 명의 셰프가 동시에 요리하는 이런 거대한 스케일은 세계 최초라는 겁니다 실제로 전국 곳곳의 맛으로는 그야말로 날고 긴다는 제아의 고수 80명을 불러 모아놓고 스타 셰프 20명들과 박터지는 대결을 붙인다는 컨셉에서도 알 수 있듯 이 예능엔 무려 100명의 출연자가 등장하죠 게다가 출연자들 중엔 서구권에서도 이미 네임드가 있는 유명 셰프들도 많은데요 파브리는 이탈리아에서 15년 연속 미슐랭 별을 딴 스타 셰프이고 이외에도 세계 중국 조리사 국제심사위원인 여경래 등 탑 셰프들이 대거 등장했습니다 특히 에드워드 리 셰프 같은 경우에는 고든 램지와 함께 마스터 셰프에서 심사를 본 적이 있을 정도로 사실상 참가자가 아니라 심사를 봐도 될 정도죠 이런 셰프들의 계급을 나누어 공정한 대결을 펼친다는 설정 자체가 엄청난 도파민을 자극할 수밖에 없는데요 게다가 공정함이라는 키워드 역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안대로 눈을 가리고 오직 맛으로만 심사를 하게 하는 방식 자체가 그 어떤 요리 예능에서도 시도하지 않은 신박한 방식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동점이 나올 경우 플레이팅과 요리의 의도 아이디어까지 모두 심사에 포함시킨 것도 엄청난 전문성과 공정성을 엿볼 수 있다는 평이 많은데요 이렇듯 시청자들의 안목에는 국적도 문화적 차이도 없다는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전 세계 곳곳에서 반응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흑백 요리사엔 여경래 셰프 정지선 셰프 황진선 셰프 박은영 셰프 여기에 철가방 요리사 만찐남 등등 정말 많은 중식 셰프들이 등장하는데요 당연히 중국 요리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가뜩이나 한국 예능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중국인들은 엄청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최대 동영상 플랫폼 빌리빌리엔 흑백 요리사를 시청한 중국인들의 리뷰가 수도 없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자기네 중국 요리를 글로벌 프로그램을 통해 홍보해줬으면 고마워하는 게 당연할 텐데 일부 중국 네티즌들은 흑백 요리사 관련 영상의 떼거지로 몰려다니면서 악플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논란은 1라운드 대결에서 중국인들이 그토록 자부심을 가지는 요리인 동파육이 나오면서 시작됐는데요 중식 여신 박은영 셰프가 만든 동파육 만두를 보고 한 중국 누리꾼이 남긴 댓글이 시발점이 됐습니다 해당 누리꾼은 만두 안에 동파육을 넣다니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드디어 이탈리아 사람들의 하와이안 피자를 마주했을 때 어떤 기분인지 이해가 간다라며 해당 요리에 조롱 섞인 댓글을 남겼죠 이에 다른 중국 네티즌들도 우르르 몰려가 동조 댓글을 남기기 시작했는데요 동파육과 다진 고기소를 넣은 군만두라니 이건 또 무슨 끔찍한 혼종이냐 이러다 동파육도 한국 거라고 우기는 거 아냐 요리 대회라고 하면서 훔친 레시피나 사용하다니 가소록군요 같은 반응들이 쏟아졌죠 심지어 다음 라운드에서 박은영 셰프가 중국식 절임배추 싼차이에 맛을 낸 시래기 도미탕을 내놓자 이번에도 비아냥이 시작됐는데요 이걸 먹는 중국 사람을 본 적이 없다며 한국인들은 중국 음식을 만들지 않으면 경연해서 이기지를 못하는 거냐는 선 넘는 댓글까지 달렸습니다 물론 중국인들인 만큼 중국 요리에 관심을 갖는 건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셰프들의 창의력과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담긴 요리를 선보이는 게 바로 요리 예능의 정수라고 할 수 있죠 게다가 지금 여러분이 간과하시는 소름 돋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글로벌 OTT 서비스지만 중국에서만큼은 접속이 자체가 불가하죠 따라서 지금 중국인들이 흑백 요리사를 볼 수 있는 경로는 전부 불법이란 뜻인데요 중국인들은 불법 스트리밍을 통해 공짜로 이런 콘텐츠를 도둑 시청하는 주제에 염치 없이 악플 테러를 남발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마 중국은 이런 댓글을 달며 그건 중국의 전통 요리 방식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보통의 국가 같으면 설사 그것이 퓨전 요리 형식이라 하더라도 자기 나라 식문화를 홍보해 주는 거니까 당연히 기뻐해야 하는 게 일반적인 리액션입니다 중국이 이토록 발작 버튼이 눌린 건 사실 찔리기 때문인데요 문화대혁명으로 자기네 전통 식문화는 물론 모든 문화를 스스로 파괴한 중국은 이후 꾸준히 다른 나라의 문화를 빼앗는 동북 공정을 일삼고 있었죠 이 과정에서 그들이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 있었는데요 바로 조선족이 중국 일원이기 때문에 조선족 문화 역시 전부 중국 문화에 해당한다며 슬슬쩍 중국 문화로 퉁치고 융합하려는 시도죠 그래서 아마 흑백 요리사에서 한국 셰프들이 중식 테크닉을 요리에 접목하는 걸 보고 혹시 자기네 중식도 이런 식으로 빼앗기는 게 아닐까 엄청난 위기감을 느끼면서 발끈했던 건데요 정작 흑백 요리사에는 일일이 중식 테크닉 중식 터치 같은 자막을 강조하며 이것이 중식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었음에도 말이죠 오히려 김치, 삼계탕, 심지어 비빔밥까지 자기네가 원조라 우기던 중국을 흑백 요리사가 역으로 참교육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인 바이두의 비빔밥을 검색하면 비빔밥은 매우 흔한 가정식으로 조선족 특유의 밥 요리다라는 설명이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심지어 음식의 발언지에는 한국이 아닌 중국이라고 버젓이 적어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그 돌솥비빔밥을 마치 중국 전통 음식인 것처럼 홍보에서 운영하는 프랜차이즈가 이미 중국 4천 개가 넘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심지어 돌솥비빔밥 조리 기술이 이미 3년 전 중국의 성금 무형 문화 유산으로 지정된 사실이 최근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때마침 흑백 요리사라는 예능이 나와 해외에서도 반응을 얻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한국 전통 문화라는 사실을 많은 외국인들에게 각인시키는 계기를 마련한 거죠 흑백 요리사 1화엔 비빔밥 장인 유비빔이라는 참가자가 등장하는데요 그는 비빔밥에 대한 엄청난 대단한 자부심과 애정은 물론 비빔밥은 박자에 맞춰 비벼야 한다며 열정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여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나 아예 곤룡포를 입고 등장해 한국의 전통 음식이라고 못을 박아버렸죠 사실상 중국이 3년간 공들인 프로젝트가 한국 예능이 등장하자 하루 만에 물거품이 돼버린 거나 다름없는데요 한국 문화의 힘이 높아지니 중국의 문화 왜곡도 이제 공허한 외침이 될 뿐입니다 한편 이 프로그램엔 양식, 일식, 중식 등 다양한 카테고리가 등장하지만 정말 어마무시한 내공을 자랑하는 한식 셰프들도 대거 포진해 발군의 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기본적으로 한국 식재료들과 사계절하고 연관있는 한식 주제도 다양하게 등장하면서 가뜩이나 높았던 한식에 대한 세계인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는 중이죠 그 전까지만 해도 한식은 떡볶이, 김밥, 순두부찌개 같은 요리만 있는 줄 알았던 외국인들은 해당 예능이 공개되자 방송에 나온 한식들에 깊이 매료되며 그야말로 난리가 났는데요 프로그램의 화제성으로 말미암아 한식의 다양한 매력이 외로 더욱 널리 뻗어나갈 수 있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